으흐흫 살았나? 도망가요 형 럭스 럭스 아이씨 아 이 럭스가 있었는데 아 왜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과연 너에게 닫기를 나이스 아이씨 얼마 안하더라구요 히어라 다 망했다 야 진짜 싫어하네 애들 중에 하나가 히어라 저는 제 싫어하는데 세주랑 질리안 적같은 아 근데 또 적같은 팀들만 있네요 스턴 어 쟤 키드 쉬워한다 키드 풀어야돼 풀어서 돈 벌어야돼 저 다 맞춰요 돈 주는거 아니에요? 어? 다 맞추면 어 다 맞추면 어 다 맞추면 오늘 범인성 개설력 나왔다 개소시워 이거 나 5만원 벌써 출금했어 헐 퓨즈 겁나 잘 맞추시네 난 틀리던데 네네 이게 뭐 한번 대박 잘 맞추면 막 4만원씩 얻을 때도 있고 이래서 퓨즈 잘하시네 퓨즈 잘하시네 저는 잼라이브 이거는 5천원부터 출금 되거든 그래서 뭐 한 번만 잘 맞추면 그 하트가 있으면 또 한 번 살아날 수 있어 하트 어떻게 충전하는데요? 하트 뭐 친구 추가를 하던가 서로 친구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틀렸을 때 안 나가고 계속 문제 풀어서 맞추면 조금 조금 시간 때가 참 음 처음에 가입하면 한 개 줄 거야 퓨즈 풀 때도 한 개씩 주던데 축구와 관련된 문제라 아 이거 배우고 있어야 되는데 뭐야 말해봐요 밤 10시 이후 우리 성장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귀가해 주십시오 아 폐호가 있어야 돼 틀렸어요?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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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시작 안했어 1번 이제 나오는데 쉽겠지 축구인데 공군 둥글다 일단 1번 문제는 쉽네 축구와 관련된 축구의 속담 관련된 문제 축구의 속담 관련된 문제 라인전 하고 있는 거 맞아요? 어? 라인전 하고 있는 거 맞아요? 응 네 오케이 공군 둥글다 맞췄다 진짜 조그맨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찢어진 다행히 손에 있는 축구 다행히 잘 안쪽 아 아 4대 1 7 아 망했다 2대 맞았었네 아 1학원 박릉동 박릉동도 나오나보네 축구 해설위원으로 데뷔하는 사람이네 박지성 응 박지성 맞아요 박지성 나이스 피어라 3킬 박지성 욕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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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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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피어라 모텔이에요 미니 멈추 미니 미니 고고기 고춧가루 나이스 나이스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브라질? 브라질 맞어? 아 브라질 페이크 같은데 페이크 같은데 그래 솔직히 브라질이 제일 무슨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나도 솔직히 브라질 같겠는데 독일인가? 아 브라질 맞아 역시 판례가 좀 많이 했어요 아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오 더블킬까지 판막아줄래? 아 너 가 못 가겠다 나 못 갈 것 같아 우리와 같은 F2에 속하지 않은 국가는 독일, 멕시코, 스위스 스위스 아니야 스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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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왜 맞아 뭐해 저리 쟤 못 잡나? 저 왜 죽을라 그래? 쟤 첫 16강 진출의 성과를 거둔 월드컵은 2006? 2010? 2002 2002가 없는데? 2010 뭐야 나 클릭을 못했어 2000? 원정 16강이면 2010이지 아 그렇구나 못 눌렀다 누르질 못했어 아 2010인데 아 원정 16강은 2010이지 아 원정 잘못 봤다 2000이 계속 찾고 있었어 누르질 못했어 아 짜증 아 원정은 2000원정은 아 누르질 못했어 하트 사용해야되겠다 좋아 하트 사용 이하가 있으니까 왠지 잘 맞출 것 같은데 아 그 때가 그 때구나 고고 고고 아 몰라요 모른나 모르겠지 아 피오라랑 싸운다고 아 모르겠는데 18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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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18일 찍었는데 오우 흑수르 아 저 피오라랑 싸운다고 못 들었어요 제대로 워오오 나잇 워오 노이콕 나 맞췄어 나이스 피어라 잡았어? 나 잡았어? 국가대표의 최종 선발되지 못한 선수는 문선민, 이승우, 이청령 이청령 이청령? 아 이청령 찍어요 이청령이라고요 아 진짜? 왜? 이청령이 잘하잖아 뭘 잘해요 지금 네? 문선민이 뭐야? 나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 나 문선민 찍었을 것 같은데 문선민은 그 스웨덴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했다가 슈퍼스타킥 같은거 축구반 슈퍼스타킥 해가지고 스웨데면 대비네 그냥 아 이청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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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널문제 풀고 가야되겠네 풀고 게임해야지 이청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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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섭령 이청령 이청령 이청양 이청기 이청 이청령 이쿠 이청령 이청 이청령 음 질이네 야 이하용치 저거 마지막에 또치 소스라고 했는데요? 아이 그거 말고 다른 건 잘 맞춰줬어 근데 이번엔 돈을 얼마 못 벌겠다 생각보다 애들이 좀 많이 맞췄어 피오라 안 오나? 형 밀려줘 그냥 어 질겨왔네 아 이거 전멸 쓰면 어떻게 해 나왔네 천원이네 천원? 이 퀴즈쇼가 한 세개정부나 하거든 이 퀴즈쇼는 맨날 몇백원밖에 안주는데 이번에는 천원하잖아 됐다네 맞아 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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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샘 막아줬는데 아이씨 불어 막아줬네 형 도발돼요? 어 되지 나왔네 죽나? 못할 것 같은데? 고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에이씨 이창용 이창용 떨어진 몰랐어요? 몰랐어요? 이창용은 당연히 못할 줄 알았죠 이창용이 이번 시즌 6경기 나왔어요 이창후보단 잘하지 않았어 이승후보단 잘하지 않았어 이승후보단 잘하지 않았어 이승후는 이 총룡이 지금 어느 팀에 있어? 크리스탈 펠리스 아 아직 크펠이 있어? 근데 크펠에서 크펠 양아치들이 안 팔아가지고 근데 판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어떻게 되는지? 안 구단사 아니 아니요 판다고 하니까 그게 뭐지? 이적한다고 그랬는데 그 크펠이 이적 안 시켜줬어요 아 그래? 볼턴이랑 이적하기로 했는데 티들도 안 쓰면서 돈 아깝게 왜 안 팔지? 공격수 한 명이 부상이라가지고 부상이라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요? 두 경기 뒤에 부상 먹기했어요 아 진짜? 네 아 이 총룡이 어쩌면 좀 불쌍하네 근데 또 부상도 입었어요 평가전에서 부상도 입었어요 불쌍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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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우 이번에 좀 기대해볼만한가? 이승우 좀 잘하던데? 잘하던데? 약간 좀 잘하던데? 그냥 좀 잘해 그냥 좀 잘해 야 어디갔어? 파텀 형 파텀 파텀 봐봐 봐봐 아 뭐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안간단 말이야 아쉽네 아 진짜 리얼리 있었구나 갑자기 피우 안 하더라 뭐야 썼다 아이고 아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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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찍어 까비 아깝님 아깝 weiteren kab 저녁 아깝 김 노 아깝다 l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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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가지마. 저거 지우지 마니까. 목심이었네. 누굴랑 뭐하냐. 뭐하냐. 안 돼 가지마. 안 돼 가지마. 그 페이크래요. 아 뭐야. 믿기진 않지만 페이크래요. 죽어요 형. 빡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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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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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 죽어요? 여호호 연세인 말란 말이야 아 좀 그렇게 끄지 말라고 와 안갑니다 왜 샹궁은 나한테 안 들어오는가 아 슬프다 다 미드 빼고 가네 슬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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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카이산 아무도 안 봐? 안돼 야 야 임마 아! 야 야 잘가 부활할 줄은 몰랐네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던져버렸다 아 죽었다 형 뭐 내가? 이 내가? 내가 죽는다고 어 죽었다 이거 내가 죽는다고? 내가 죽는다고? 반도 안 갈게요 승리 전별도 안 쓰고 그냥 뺏어 다음에는 질견을 노력해야겠다 하.. 팀게임이 뭐하냐 바텀을 안 미는데 아 젖었다 또 또 또 나왔다 졌어야 일판 왜 아 형이 또 모기만 무나 이랬잖아요 이거 졌다 이거 흙 어흑 아 흫 기대었다 기대었다 무서웠다 아파 이 자식아 아파 아 망했다 가자 가자 너 어딨어? 잘 가 쟤 부활 썼어? 질리언? 아니야 안 썼어? 질리언 오래되게 질리언 가자 쟤 왜 안죽어 얘 가자 왜 안죽어 얘 에이 완성네 야 마지막 좋았다 네더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질리언 꿈도 못쓰고 죽었어 질리언 꿈도 못쓰고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